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보검 6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보검 6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리라. 아멘 누가보검 6장 27절부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31절에 가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같이 너희도 인자와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능가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근본정신은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의 한계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갚지 말고 원수까지도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명을 주셨습니다. 이 개명의 말씀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명을 주신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못하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랑이 그대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그런 개명보다 먼저는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이기적으로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영혼을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격지심을 넘어가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되지 라고 하는 그런 자격지심을 넘어가지고 자기를 엄청 학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아 내가 정말로 사랑받기에 마땅한 자구나. 하나님께서도 나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해주셨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면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가족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교회 내에서 같이 있는 지체들을 또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내 영혼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더 나가서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37절에 나오는 남을 비판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사랑의 실천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그냥 비난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듯이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차원을 말합니다.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만의 어떤 그런 형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권리를 내가 가지고 흔드는 월권행위죠. 하나님의 어떤 권리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그런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가 되는 거죠. 도전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적인 행위입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 그걸 넘어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내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단적인 행위고 하나님의 권리를 넘어서는 월권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은요. 이 비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여러분들 남을 비판하면은요. 그 비판하는 소리가 그 상대방에게 안 들어갈 것 같이 우리는 뒤에서, 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입담하라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흥흥흥거리면서 비판하는데 그 소리가 그 사람의 그대로 들어가요. 그거는 뭐 100% 정확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든지 그 말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비판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을, 나를 비판했던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비판했던 그걸로 인해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 처음에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 원수지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까지도 똑같이 자기와 같은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계속 원수지간만들어서 하나님과 끊어놓고 또 서로, 서로도 끊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자기처럼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의 이제 시작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악한 마귀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행태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절대로 여기에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요. 저기도 이제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남을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로마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원래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비판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 유대인의 삶을 봤을 때 이 이방인들의 삶은 정말로 자기들의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다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 처음에는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 가서 언젠가 또 아니면 과거에도 나는 그런 죄를 짓는 적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죄를 또 짓게 돼요. 내가 남을 판단할 때 그 죄가 분명히 나도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2장 1절 말하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남을 비판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너도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왜?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내가 굉장히 잘났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지만 결국 너도 언젠가는 똑같이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죄를 짓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 너는 그걸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거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누구를 신뢰하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나도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차 싶은 거죠. 내가 괜히 내가 남을 비판했구나. 항상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똑같이 나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12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신이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원수를 갚는 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고 그런 어떤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도 갚아줄 거니까 너희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내가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거죠. 심판하는 것 그리고 남을 정죄해서 심판하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다. 도전 행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나를 비판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절대로 내가 저 사람 절대 나 고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어리스러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누가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심정 가지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할 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비판을 할까?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자기 과시예요. 우월감.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너도 나를 따라와. 이런 차원에서 막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특히 처음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 그걸 지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 과시, 우월감. 그런데 원래는 자기를 과시하고 우월감을 내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 은연 중에 자기를 과시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도했다라고 번면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텐데 대부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은연 중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강제로 이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거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제를 받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시험 돌아가지고 모임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선한 의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자기도 항상 신앙생활을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자기도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확 찔러대니까 오히려 더 그냥 상처를 받고 더 위축이 되고 결국은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초시키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함부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왜?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사랑해지고 더 권면해지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조금씩 조금씩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조금만 나오면 그냥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정죄받고 시험된다는 얘기죠. 자기 과신인지 이것이 나를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인격적인 그 사람을 내가 이끌어갈 만한 인격적인 그런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구를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든 그 앞에 깨지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그 말씀의 예외입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나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는 어느 누구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희망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이끌어갈 만한 인격적인 성품이 부족하거나 또 그 사람의 내가 내세울 만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반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무셨습니다. 왜? 한 번 돌아서면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거든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 기관 내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항상 우리는 이런 나를 우월감을 드러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내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남을 찌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정말 위험한 그런 칼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그런 것이 없나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비판하는 이유는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막 비판을 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드러내서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을. 예를 들면은 교계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인해서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경제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기원활동을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의도고 정말 내가 영적인 어떤 그런 사모함이라고 말하지만은 은근히 보면은 그 안에는 적용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 보여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칭찬을 하다가 뒤에 가서 은연중에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잘나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삐끗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비판을 하죠. 가차없이. 그래가지고 야 저거 봐. 저 정도밖에 안 되잖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나친 관심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의 모든 소망이 영원의 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제의 모든 중심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집에 가셔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모였다 하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화제를 삼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거든요. 테레비를 봅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무슨 취미생활을 합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모든 화제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단임 목사님이 넥타이 하나만 이상한 걸 메고 와도 왜 그러냐 그러고 머리만 좀 잘못 깎아도 왜 그러냐 그러고 그게 오직 우리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그렇죠? 바운드리가 아주 좁아요. 처음에는 즐거운 내용을 가지고 화제를 삼지만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좋은 얘기하다가 나중 가서 어떻게 돼요? 꼭 보면은요. 안 좋은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그게 왜냐? 이게 지나치게 관심이에요. 관심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별의별 일, 시시콜콜한 일을 가지고 자꾸만 화제를 삼다 보니까 결국은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별의별 일에 다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이 다 비판거리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비판만 해요. 그냥 좋게 보는 적이 없어요. 무조건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아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비판하는 그런 눈을 버리고 사랑의 눈으로 가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또 지나친 그런 관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교회의 모든 기관이나 또 모임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2019년 표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을 싹 버려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 돼야지만이 그 원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귀 역사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 역사도 보면 이러잖아요. 욕을 이제 미혹할 때 하나님께서 야 니가 욕을 유의하게 받느냐 욕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의하며 사느냐 그랬더니 사당하는 얘기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은근히 조금씩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 사람 그게 잘하는 이유가 다 있지. 그러면서 전혀 다른 이유로 막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래 돈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그 사람은 뭐 걱정거리 없잖아. 자녀들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은 그대로 사당이 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욕을 시험을 할 때도 처음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내쳐보세요. 절대로 안 그럴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딴지를 겁니다. 어떻게든 닦아내리려고 하는 그 근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근성이고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싹 버려야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한 비판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는 그런 차원은 괜찮은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를 자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를 합비하는 거고 자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우리는 멈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자신부터 나를 비판하는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뜨겁게 자기 아들을 주고 사랑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야지만이 남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라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겉으로 봐서는 기독교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구성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여자 주인공인데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누가 유배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신앙으로 극복을 하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다 추스러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면회를 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에게 면회를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기대하기로는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이제는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의 신앙의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뭐야. 자기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용서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이 나온 행동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자기의 신앙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든 자기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모순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뻔뻔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네가 회개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져?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 기독교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는 일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어? 그럼 용서할 수 있죠. 아까 그 영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원수를 향한 그런 분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잠재울 수가 있죠. 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그거를 세상은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갖다 쓰는 저는 그냥 저 머리에 그냥 폭탄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절대 이해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비판치 말라 그럼 비판도 안 받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용서해야지 나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가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것만 딱 뜯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채워준다라고 이걸 하나의 기복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용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도 그것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인데 여기를 보니까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준다고 하니 아 굉장하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데 그게 아니지 여기서는 죽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대접하고 또 인자와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저주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이 있지만요 반대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는 거죠 환경이 당겨져 나와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은 이렇게 복을 상을 주겠지만은 반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냥 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하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남을 비판하는 만큼 그만큼 나에게도 오히려 그것이 돌아온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아온다는 거죠 나는 요만큼 비판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되 사랑의 실천에 걸린 꼴이 되는 남을 비판하고 정제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고 무조건 남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19년 한 해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연중에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남을 비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으로도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다시는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